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그 관상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. 관상에서는 그 1살부터 그 100살까지요. 또 얼굴 그 부위 부위마다 세분해서 그 나이의 운을 살필 수 있게 지정을 해놨습니다. 얼굴에 그 특정 부위에 그 나이의 운이 써있다는 것인데요. 신뢰도나 그 적중도를 떠나서 결국 그 사람의 얼굴에서 또 중요한 그 시기의 시기의 운을 또 살폈다는 점이죠. 특히 그 썸네일처럼 사람의 그 얼굴 윤곽선이 있습니다. 이 그 테두리 윤곽선이 주로 그 70세에서 그 100세까지의 그 노년의 운이 몰려있습니다. 옛날 이야기인데요. 옛날에 그 예뻐지는 게 그 소원이었던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. 늘 그 거울을 보고 이제 물었던 거죠. 어떻게 하면 그 예뻐질 수 있는 그 방법을 말이죠. 그런데 어느 날 그 거울이 이렇게 그 말을 해주는 겁니다. 그 한 가지 방법을요. 매일 그 동트기 전에 그 사람이 깨어나기 전에 맑은 그 옹달샘 물로 세수를 하는데요. 그때 그 손길이 잘 안 가는 곳에 더 신경을 써서 하라고 가르쳐준 겁니다. 그리고 그 후에 그 100일이 지난 후에 이 여자는 정말 그 귀신같이 그 소원을 이루었다고 합니다. 세수를 하다보면 또 손이 제일 또 덜 가는 그 부위가 또 얼굴 그 윤곽선이기도 합니다. 이런 그 동화 같은 그 이야기가 동화로만 그 치부하기에는 이런 그 관상학적인 그 의미를 우리가 결합을 하게 되면 우리가 결코 강구할 수만은 없는 한 가지 그 분명한 걸 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. 자칫 소홀할 수 있는 또 손이 덜 갈 수 있는 그곳이 남들이 모르는 그 소원을 풀 수 있는 그 비법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. 그곳에요. 이런 이유로 그 평소의 그 윤곽선 우리가 그 신경을 써야 되고요. 그렇게 돼서 또 그곳이 그 혈색이 좋아지고 하게 되면 그때는 또 70세에서 또 100세까지 이루는 그 노년의 아주 대기란 운에 암시가 된다는 거죠. 어찌 보면 그 말년 운이 우리의 그 손끝에 달려있기도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 특히 인위적인 그 주름만큼은 이 부위에 그 만들어선 안 되겠죠. 그래서 손으로 그 얼굴을 그 괴는 턱을 괴는 그런 행동 꼭 피해야 됩니다. 이게 그 무지 안 좋다는 거죠. 그 말년 운의 암시에는요.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얼굴에 습관적인 또 생활 주름을 만들지 않는다면 이게 또 그 말년 복이 아주 대박 신호가 될 테니까요. 꼭 우리가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.